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들의 거지같은 종교강요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자처한 스니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던 완전 개쩌는 성기사 한명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거지같은 종교강요 도무지 답이 없어가지고 결국 나는 악마에 빙의했고 부모 가슴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찢어밟길겁니다. 누가 송곳좀 주세요. 원지 기독교 집안에서 무신논자로 사는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04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이제 막 미성년자를 탈출한 남자구요. 얼마전까지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종교가 싫어요. 솔직히 혐오감마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강요를 하는 부모들 때문에 가출까지 하게 됐는데요. 우선 본문에 앞서 먼저 저랑 엄마가 나눈 대화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참고로 글쓴이는 가출한지 한 달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톡은 가출한 그날 열 몇 시간 지나서 나눈 대화라고 해요. 좋아요. 집에 들어갈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두번째, 교회를 가든 말든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 꽁꽁이 내 동생한테도 동일 조건 부여. 이거 동의해줄 때까지 나는 집에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동의해줄 때 들어갈 거예요. 동의 안 한다는 거죠? 확실히 말해주세요. 하나님 중간에 끼워넣지 말고 엄마 의견을 말하라고. 내 대답은 이미 했다. 그럼 제 대답도 알고 계시겠네요?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서 편히 쉬어. 위에 세 조건 동의합니까? 조금 있다가 12시 넘으면 나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나도 내일 공부할 게 있다고요. 아들아, 사랑한다. 얼른 들어와서 쉬어라. 엄마는 더 대답할 게 없다. 다 말을 했잖아. 아니 그냥 응!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똑바로 명시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설마 기도도 못하게 할 건 아니겠지? 다시 이런 일 생기면 또 내가 나쁜 사람 되도록 만들 거야? 내가 필요한 건 그냥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그거야. 그 동의라고. 고생했어. 1, 2, 3 이 세 가지 조건 지금 당장 동의하기 어려우면 그래, 존중한다고 엄마는 이미 말했다. 너의 자유의지라고 말을 했다고. 아니 그거 말고 존중한다 말하지 말고 동의한다고 말해. 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서 생활과 취식, 의식주 이런 것 등으로 협박하지 않겠다고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또 내 동생 꽁꽁이한테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유를 주는 걸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엄마도 오늘 너무 힘든 하루구나. 엄마에게 평안을 주렴, 아들아. 됐어! 얘기 안 해. 우린 끝이야. 약 한 달 전 제가 집을 나오고 16시간 지났을 때 어머니와 나눈 대화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태신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친가족은 전부 기독교 사람들이고 어머니와 외가족은 훨씬 더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큰 교회 장로까지 하셨을 정도로 기독교의 뿌리가 깊죠. 솔직히 얼마나 교회와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가까이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셨고요. 저희 이모가 결혼할 때 이모부가 천주교였거든요. 그 이유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 결혼 다 박살나고 깨질뻔했던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친인척 모두가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이 잘렸는데 결국 이모부가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개종을 했다는 거겠죠. 문제는 제가 신앙을 거부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그냥 저냥 웃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왜? 거기 가면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그 교회 특유의 뭐라고 하죠? 막 웃으면서 오냐오냐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에 돌입을 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저는 제 나름의 논리를 통해 교회를 바라보게 됐고 이것은 종교와 교회에 대해 큰 의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종교가 저에게 신앙, 믿음을 요구한 바로 그때부터 나는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항상 뒤따랐고요. 그 어떤 신앙인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맹목적인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상 똑같았죠. 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때 제 신앙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준 목사님이 그랬어요. 논리와 믿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지금의 제 종교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타고나 성격이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항상 그게 무엇이든 다 의심을 했죠. 또 저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사람을 얼마나 무지하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 무지함이 또 얼마나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기 쉬운 건지를 깨달았고 그렇게 저는 신을 믿는다는 걸 보류,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제목이 무신론이라고 말한 거 이거는 억울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유신론적 불가지론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 이걸 100% 훨씬 할 수는 없다. 나도 모른다. 이런 거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 특히나 어머니에게 제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이걸 그냥 무조건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더군요. 너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거야. 밥도 먹지 마. 나는 너 아들로 생각 안 한다. 그러니 당장 집을 나가라. 이따위의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화가 극도로 났을 때는 악마 새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아무리 싸워도 안 되길래 집을 나온 거예요. 야, 나이 20살이 가출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매일 집안 라디오로 극동방송 찬송가 듣는 거 매주 월요일, 수요일 1시간 넘게 가정예배 드리는 거 밥과 음식을 먹기 전후로 감사하기도 드리는 거 엄청나게 진짜 매우 보수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프레임과 편견 세상을 7일 만에 창조를 했다느니 에덴 동산의 선악과 때문에 원죄와 더불어 악이 존재를 한다느니 어쨌다느니 증명도 못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들, 강요 여기에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이런 저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동생입니다. 저는 이제 컸으니까 이렇게 할 수라도 있는데 제 동생은 이제 중학교 올라왔거든요. 진짜. 솔직히 저는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 종교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 이거 불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언제 누가 신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까? 누가 뭐 나는 사탄의 자식이니까 운동화에 피를 채워가지고 돌아다녀야겠다 이렇게 선언했냐고요. 그냥 아직은 잘 모르니까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알아서 내 종교적 자유를 혼자 잘 고민해 볼 테니까 내 종교적인 결단에 관여하지 마라. 그냥 내 동생한테도 마찬가지 그런 걸로 강압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런 요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드냐 이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헌법 제20조에도 적혀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같은 소리만 빙빙빙빙 도둘이 표를 돌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한 사이비처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자선 모금도 꼬박꼬박하고 희생적이고 우수 납세자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녀의 의견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여타 극단적인 종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벌써 한 달 넘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날선 말로 내 부모 가슴 그냥 다 찢어발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당신들이 말하는 바로 그 악마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확 그냥 찌를 수 있는 거. 댓글 1번. 자식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드러주지는 않겠다고? 네 의미를 이게 존중이냐?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거지? 미친. 2번. 성기사입니다. 지나가던 신학생 출신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맹렬한 성도에게 가장 잘 통하는 내 신앙의 자유를 찾는 방법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기독교적인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누가 보금에서 탕자에게도 아버지는 오랜 시간 방황할 기회를 줬고 성 어거스틴도 만의교와 세교계에 빠져 오랜 시간 방황을 했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도 고대 교부도 방황의 시간을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방황할 시간에 자유가 없는 거냐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헛되지 않으면 이미 말씀으로써 신앙을 집대상함으로써 증명되지 않았냐고. 나도 언젠가 돌아가리라 믿는다고. 다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나도 확답 못해. 엄마가 지금은 재산에 반을 들고 집을 나간 둘째를 보는 첫째의 심정이겠지만 둘째와 같은 이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나한테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기보다는 성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마음으로 나를 봐달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꿀꿀꿀꿀. 와 닉네임이 헬스만 하는 놈인데 진짜 헬스만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빠삭한 거야? 혹시 아령 대신 크고 무거운 성경책 들고 운동하세요? 아니면 직업이 성기사인가? 개쩌네. 이야 이거는 쓴이가 원하는 뾰족한 걸 넘어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매섭고 통렬한 답이네. 다 박살될 수 있겠다. 오늘부로 펜 됐습니다 형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미친 개 완벽한 대답이다. 반박시 엄마 이단. 저도 쓴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동학대고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봐요. 아직 제대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어린 그 나이 그 상황에서 종교 강요하는 건 진짜 미친 짓거리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자면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종교인들이 나는 절대 강요한 적 없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아니 주말마다 부모가 교회에 끌고 가서 거기서 친구들 만들게 만들고 성경 이야기 듣게 하면서 이게 왜 강요가 아니라는 거야? 그 교인 자식들에게 교회 밖에 일요일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한 번 교회의 영역에 들게 되면 다들 뭐라고 해요? 교회 안 나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잖아. 이래가지고 평생 그 거지같은 공포에 찌들어 살게 만드는 건데 이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한테 거부할 권한도 없이 종교를 강제주입하는 거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봐요. 님 더 글로리 받죠? 님도 노브라에 힌트 하나 준비하세요? 앗 이스니는 남자인데 그럼 뭐 쫄쫄이 바지 입고 가야 되나? 그게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또 집요한 게 종교라고 봐요. 개악질이죠. 정말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성기사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사실 뭐 웃자고 가져온 건데 저게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통하려면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는 즉 참된 종교인이어야 가능한 건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이렇게 식으로 강요하고 괴롭히고 그러질 않아요. 저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의 목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경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목사만 안 들으면 다 이단이야. 그런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답은 대답이 안 될 겁니다. 이미 자기가 벽을 쌓아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도 안 통해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 저를 막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그냥 아예 아유 가 가 가 이러지만 그때는 저도 오기가 있었는 게 가지고 워낙 피가 끓어오르던 나이니까 서로 내기 비슷한 걸 한 거예요. 너는 나를 설득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라. 나는 너를 빼내겠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된 건데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했고 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빼려고 했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옛날 얘기인데 이게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설득을 하라는 것은 나를 그쪽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데려가봐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면 가겠다 이건데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데려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꼬린 지점을 정해놓고 꼬린 지점에 서가지고 줄을 던져서 제목을 감아가지고 무조건 끌고 오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그래 내가 어쩌면 틀린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정신 승리구나.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선고도 분명히 안 들어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제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끼리 있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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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